이번 시간에는 이탈리아어의 부정관사 중에 셀 수 없는 명사들에 붙이는 부정관사를 배워보겠습니다. 자, 이 명사들을 관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. 처음에 정관사와 부정관사 이렇게 나눠지죠. 우리가 명확히 지책할 것은 무조건 정관사를 쓰고요. 명확하지 않다 하면요. 셀 수 있냐 없냐를 다시 한번 나누죠. 자,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중에서 셀 수 있는 것은 단수복수를 나눠서 부정관사를 쓴다 이렇게 했고요. 이번에는 셀 수 없는 아이들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영어에서는 관사를 그냥 안 쓰거나 안 쓰거나 그냥 심심하면 썸을 씁니다. 이래서 물 좀 주세요 하면 give me water 하거나 give me some water 이렇게 해서 썸을 붙이는데 영어에서 썸은 관사가 아니고요. 그냥 관사 친구쯤 되는 보통 형용사예요. 관사랑 형용사랑 이 친구거든요. 그런데 영어에서 썸은 보통 형용사예요. 그런데 이탈리아에서는 썸 역할을 하는 관사가 따로 있습니다. 형용사나 관사나 쓰면 그만이지 할 수도 있지만 형용사는 우리 맘대로 멋대로 쓰는 거고요. 관사는 정해진 대로 붙여야 될 때 따박따박 붙여가면서 써야 되는 우리에게 약간 의무조항입니다. 그래서 형용사보다 관사가 좀 규율이 명확하죠. 형용사는 내 맘대로. 자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영어에서 고민을 안 했던 어떤 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관사를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. 자, 남성은 어떻게 하냐면 자, 보세요. 빵이 빤입니다. 빤에. 우리 그 파스타 중에 빤에 파스타 이렇게 하면 빵에 파스타 주잖아요. 빤에입니다. 넬, 빤에, 넬로 주께로 하고요. 그 다음에 넬라 까르타 이렇게 합니다. 자, 그러니까 관사만 모으면요. 넬, 넬로, 넬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. 간단하죠? 얘네들은 셀 수 없는 어떤 거, 한 덩어리, 혹은 물, 공기, 혹은 사랑, 이런 거 셀 수 없잖아요. 이런 것에 관사를 부정관사로서 써주게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